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 무결성, 결점이 없게끔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관성, 모순성이 발생하면 된다라는 거고 보완이라든가 리커버리 회복, 확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 확장성이라는 것은 입력해서 넓히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에 추가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첫 번째로 현업 사람들을 만나서 미팅하는 거죠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요구 조건을 듣는 거예요 그거를 분석하는 단계, 요구 조건 분석 단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개념적인 설계 단계, 요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요구 조건 분석 단계, 개념적인 설계 단계, 요게 세 번째로 논리적인 설계 단계 첫 번째로 요구 조건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인 설계, 그리고 나서 논리적인 설계 단계 논리적인 설계 단계를 거쳐서 물리적인 설계 단계 물리적, 요게 논물, 그 다음 마지막에 구현이에요 구현이라는 것은 만들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구 조건 분석 단계, 개념적인 설계 단계, 요게 그 다음에 논리적 논, 물리적의 물, 요게 논물, 구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 세계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DB로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을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로 컨버전, 변환해가는 과정 그걸 갖다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 일반 사용자가 데이터를 인식, 알아볼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제공해 주는 거고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를 갖다가 표현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개체라는 거는 다른 것과 구분되는 개체 단독으로 존재하는 실세계의 객체나 개념을 의미한다 그래서 각 개체는 한 개 이상의 속성, 필드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어트리뷰, 속성,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드에 해당되는 거고 관계, 릴레이션십 가겠습니다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 우리가 관계라고 부르는 건데 관계 종류는 1대1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대다, 1대엔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다대다, 엔대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관계 종류, 1대1, 1대다, 다대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은 뭐냐면 사용자들이 우리가 이해 가능한 형태의 개념 그게 바로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이다라는 거고 레코드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레코드 기반 모델 이렇게도 불러요 또 하나 관계형 모델에서 많이 사용이 되더라라는 거 개체 관계 모델 가겠습니다 1976년도에 피터 첸이 제안한 것이다라는 거고 말 그대로 개체 타입, 그 다음에 이들 간의 관계 타입 이거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거요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방법 이게 바로 개체 관계 모델이에요 현실 세계를 개념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거 개념적으로 ER 다이어그램, 그래서 ERD라고 부르는데요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개체 관계 모델에 의해서 작성된 설계도 개념이다라는 거고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개체 타입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타원은 속성, 타원은 속성, 속이 탄다, 속이 타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된 타원은 유도된 속성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른모는 관계 타입이에요 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직사각형 두 개 안쪽에 그려져 있는 건 의존 개체 타입이고 그 다음에 타원의 밑줄이 거져 있는 거는요 기본키에요 기본키 그 다음에 링크, 선, 연결을 의미하는 거죠 링크, L, I, N, K 그 다음에 마른모인데 이중마른모는 관계 타입, 식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기호를 딱 보여주고 의미를 물어봐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 됩니다 네,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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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